자, 주식회사 애니멀즈 박수준 위사랑은 본 화표에서 주관하는 사랑과 개의 고감적 소요를 통한 핸들러 그리고 산책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수요청을 수여합니다 2020년 7월 29일 하당거진 반려동물들 철회장 김영도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박수 잘 못해줄게요 카드 카드입니다 자, 대리집 이창영 위사랑은 본 화표에서 주관하는 사랑과 개의 고감적 소요를 통한 핸들러 그리고 산책 전문가 과정을 이수요청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하당거진 반려동물들 철회장 김영도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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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 이창하 이 사람은 본 화표에서 주관하는 사람과 개의 고감적 소요를 통한 핸들러 그리고 산책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였기 이수요청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이 사람은 반려동물들 철회장 김영도 박수 박수 이창 이창 7월 29일 사상모빈 반려동물협회 회장 김영웅덕 축하드립니다. 사람은 본협회에서 주관하는 사람의 보호 교감적 사회에 통한 김영웅덕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젊을 때까지는... 대리기 한번 해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빨간 분에 모시세요. 양호와 문무엘과 전주업은 오현덕. 이 사람은 본 노트에서 주관하는 사람과 대의 교감적 서열을 통한 핸들러. 그리고 산책 전문으로 전기수하여 있게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유천진은 7월 20일. 사전고사에 관련된 회계장 김영덕. 김영이 사진만 찍어주세요. 김영이 사진만 찍어주세요. 너무 많이 칠해졌어요. 주식회사 폐가 유성 보양지점 선산신. 이 사람은 본 노트에서 주관하는 사람과 대의 교감적 서열을 통한 핸들러 산책 전문가 과정을 이수할 때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관련된 회계장 김영리덕. 이건 10년 전 사진인 것 같아요. 여기 인사할 때 정사할 때. 우리 강사님이서 주시면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체. 예, 단지. 근거 다시마. 4. 간장 5. 간장 5. 간장 5. 간장 6. 간장 5. 간장 6. 간장 6. 간장 6. 간장 6. 간장 7. 간장 10. 간장 10. 간장 10. 간장 10. 간장